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가난한 거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불행하고 엄마가 좀 우울해 보이는 거는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좀 힘든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게 부모님은 항상 행복했어요. 하지만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방에서 살았었고요.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지하방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의 친구들하고 너무 재미있게 놀았었고 엄마, 아빠랑 너무 행복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 가난했던 기억이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가난이라는 것보다 엄마가 슬퍼하고 엄마가 불행한 거 그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의 순서 문을 활짝 열어드릴 텐데요. 2부에는 뭐 저희가 매주 유튜버를 한 분씩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정말 여러 장르의 유튜버 분들을 모십니다만 이분은 경제 유튜버 중에 막 아까 뭐죠? 노래하다가? 전성기라고 그러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또 우리 윤 교수님하고 또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윤 교수님이 초대한 건 아니고 형님이 초대하시다. 형이 형 저랑도 깊은 인연이 있으 .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냥 직접 소개해드리는 게 빨리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한주주의 잠 못드는 밤에 한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월계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성함이 한주주님이세요? 아니요. 제 본명은 한아름인데 한주주한다? 네. 한주주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해서 제가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닉네임이시군요. 네, 정했습니다. 한주주. 이름 좋네요. 주주. 네. 기억하기도 쉽고요. 최근 이게 필명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주주. 네. 필명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자에 계셨다면서요?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10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어떤 파트? 저는 처음에는 인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한 7년, 8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영업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해서 좀 파운드리 영업 일을 하다가 좀 적당한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들은. 파운드리를 단시간 안에 아주. 그게 아니라 남들은 그 회사 못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인사나 파운드리 영업을 한다. 한 텅 내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딱 10년 채고 그만두셨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더 크게 배울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는 삼성이라는 큰 조직이 저랑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 조직에서 배운 것도 많고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그 안락한 행복한 공간이었고 일도 잘 맞았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딱 삼성 스타일이신데. 삼성 이몸필 나시는 스타일이신데. 조직 생활에 너무 잘 맞았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삼성이라는 명함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많이 배웠지만 이 이후의 10년은 뭐가 될까. 그 과거의 일의 반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았다면 그래도 여기서 배울 거는 좀 충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즐길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합니다. 삼성 상사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너무 만족한 거 아닌가. 네. 너무 대만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상사분들한테는 감사드리고 그분들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분들을 제 사수로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케어해 볼 예정입니다. 그 입사하실 때는 삼성 전자공체인가요? 아니면 삼성 그룹 공체이시가요? 전자공체였고요. 전자공체. 요즘 그렇게 계열사별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룹 공체였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에 지원하는 사람들 뭐 SDS, SDI, 삼성, 신라우티. 지원 회사를 써요? 네. 그거를 쓰는데 거기 그게 약간 눈치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경쟁률이 낮은 곳에 써야지 좀 합격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전자가 적용률이 제일 높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는 뽑는 인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률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LED가 좀 낮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 LED가 있었는데 그래서 LED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한두 명, 막 한 10명 이렇게 뽑으니까 문이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명만 몰려도 이게 확 늘어납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좀 입사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전자는 오히려 그때가 2008년, 2009년, 10년에 입사했으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쯤에 제가 입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하는 규모도 커고 터지고. 맞아. 그때가 치킨게임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여서 정말 무사히 넓은 문을 통과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근데 우리 목소리가 귀에 빡빡. 삼성 그룹에도 방송국이 있거든. 있죠. 거기 사내 방송 아나운서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일반 임직원들 대상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미 이거 내가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50 넘어서 시작했어요. 사내 방송 아나운서들이 지원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대 이렇더라고요. 근데 당시는 그 지원을 받을 때 제가 거의 30대 중반 34살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려놨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혹시 방송국에 그런 직군으로 어플라이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학교 지금은 뭐 아나운서분보다 방송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디에 출연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다 보면 또 그걸 보고 또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연락 연락 오다 보니까 점점 기회가 많아져서 그거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형님 때문에 제가 진짜 오늘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시래며 제시래요. 주말에 톡을 주셔서 3% 상담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이게 맨날 사실은 제가 중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분의 이제 부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상에서 제수 씨라고 그러시겠죠. 제가 또 중신도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는 게 좀 더 살았다고 제가 막 경제도 가르쳐드리고 그랬던 거 같다고 속을 얼마나 비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인사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됐어요. 제수 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 진짜 제 후배한테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네요. 정말 제 은인이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 저 은인이십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계속 은인으로 좀 남아계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술자리 하면 잘 경청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 후배분은 술자리 자꾸 부르고 그러지 마시는 네. 저 한으로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한주주님. 그래서 유튜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제가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시작을 할 때 제가 경제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프로 투자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니까 좀 용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경제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고민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통 사람들 보통 회사원들의 투자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의 투자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투자 이야기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투자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인사이트를 또 나눠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본기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좀 더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욜로족이셨다면서요 원래?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제가 29살 때까지 욜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제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고 제가 버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1년에 버는 연봉이 적지 않았는데 그걸 다 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가지고 거의 1년에 최대한 1억 정도를 써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2022년도인데 그때는 2010년도에서 2011년 그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쯤에 그 정도의 돈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개념 없는 소비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무슨 되게 명품거리나 약간 그런 사치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걸 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뭐 여행 다니고요. 가끔씩 호캉스 가고 그리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철마다 예쁜 옷이나 가방 사고 피부과 가끔 다니고 이 정도를 했는데 한 달에 거의 카드값이 400만 원 이상이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 들겠는데요. 그 정도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오면 명품을 이제 좀 샀거나 그러면 그 달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카드값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삶을 제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한 2, 3년 정도 입사하자마자? 네. 입사하자마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냥 한풀이를 하셨군요. 돈만 벌어봐라. 네. 돈에 대해서 개념이 이거는 들어오면 바로 싸버려야 되는 거.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완전히 짠테크의 고수로 다시 태어나셨는데 동기가 있으셨어요? 그때 짠테크의 고수로 지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의 빚을 갚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짠테크의 고수처럼 살아왔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핸드폰 요금이 연체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달 카드 요금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딱 들었을 때 그 나이가 벌써 제가 한 29살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모레 이제 서른이잖아요. 나 이러다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독거노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경제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좀 짠. 짠. 주주가 됐습니다. 그럼 그 22년쯤이신 건가요? 21년? 아 그때가 시기로 보면은 2013년 정도였고요. 2013년 정도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 제가 처음 뵌 게 그때는 그럼 욜로였던 때예요? 그때 그 이제 넘어갔을 때 딱 전환이 됐어요. 욜로 안신. 네 그때는 딱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짝. 아 그때 제가 처음 뵀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행이네. 욜로 때 소개했으면 감당이 안 되셨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막 결혼 축하에 무슨 모임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혼한, 저 이제 친한 선배랑 우리가 되게 부러웠던 게 차를 오래 타고 있었거든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이. 아 근데 딱 우리 한아름님이 오빠 내가 차 바꿔줄까? 진짜로? 한 번 혼자 해서 월급 타가야 돼. 나는 욜로를 산 거 몰랐네. 제가 욜로, 한때 욜로였어가지고 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진짜 오빠 차 바꿔줄까? 죽이잖아요 형님. 그래서 짠테클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셨길래?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오징어처럼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게 그렇게 빚이 있었을 때 그것도 저는 소비로 쓴 빚이었잖아요. 그것만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회사 생활도 엉망이었고 인간관계도 좀 틀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가 문제니까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빚 갚는 데 좀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여기에 좀 몰입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오징어처럼 꼴뚜기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방탕했던 삶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집중해서 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TV나 SNS를 좀 끊었던 거예요. TV까지도? 네. TV와 SNS를 딱 끊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소비를 하고 싶은 이 욕구는 내 안에서 흘러나온 욕구가 아니라 주입받은 욕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었던 거는 미니멀리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약은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꾹 참고 있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빵 해서 빵빵하게 차올라서 빵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걸 오랫동안 좀 지속할 수 없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철학을 바꿨어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이 좁은 방에, 좁은 이 원룸에 내가 쉴 곳이 아니라 이거는 물건들이 쉬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물건들을 그 당시 당근마켓은 없었으니까 중고마켓으로 좀 처분을 하고 그러면서 좀 미니멀리즘의 삶의 스타일을 갖춰나가면서 절약이 정말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야근하면서 돈 쓸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도 보면 요요가 오잖아요, 요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비슷합니다. 딱 참고 부자연스럽게 식이요법하고 약 먹고 단식원 다니면 그때는 좋은데 그거 딱 멈추는 순간 빵 터져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군요. 네,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니멀리즘을 말씀드렸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되고 다만 그 절약을 하는 거를 선택하는 그 삶의 철학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계. 아니, 근데 제가 한 걸 여쭤보고 싶은 게 막 월에 월천식 쓰셨잖아요. 네. 쓸 때 행복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말 극명하게 알고 있어요. 월천식 그리고 1년에 1억 가까이 그렇게 돈을 쓰면서 행복한 건 그 정말 찰나의 순간 내가 그 카드를 긁고 그 점원들이 나를 행복하게 맞아주는 그 순간뿐이고요. 그 행복이 정말 단 며칠을 지속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제가 바로 경험을 했던 게 그 이후에 돈을 모으면서 느꼈던 행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좀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막 카드 긁으면서 행복한 거. 나는 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일 딴 사람이 우리의 속인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만 정말 그 순간에만 행복하다는 거를 느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절망의 허덕이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절박하게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네. 이게 뭐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에다 푼다라고 하는데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여미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소비하면서 막 스트레스 푼? 저도 있죠. 난 소비하면 스트레스 사이던데? 저는 약간 비슷한 게 저도 욜로족이었어요. 그래요? 진짜로. 그때 한참 또 욜로가 유행했어요. 전 아직까지 욜로족이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제일 싫어하는 단어 욜로예요. 너무 저도 이제 똑같이 후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좀 돈을 좀 덜 쓸 걸. 네,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모을 걸.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제 쓰면서도 그게 또 유행이었고 뭘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굳이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백화점 가서. 야, 우린 뭘 사는 거죠. 그렇게 지출을 많이 했다는 적은 지금 오신 평생 한 번 더 뭘 쓴 적은 있지. 그러니까 술값 내고 뭐. 형님 그게 없으시구나. 저는 제가 쇼핑 중독이 있어서 압니다. CD 한 장이라도 사야 사야.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수집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살 때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저 뉴스 안 보고요. 계속 쇼핑만. 그게 뭐지? 소비를 통해서 제 자신이 좀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모한 소비 끝에 딱 깨달은 거는 정말 어떤 한 푼도 없는 그 핸드폰 요금 낼 돈도 없는 거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비의 끝이 뭔지를 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수 씨한테 많이 배우는데. 진실을. 그 힘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전자의 사표를 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저는 더 재미있고 좀 즐겁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좀 몰입하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퇴사하고 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근데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됐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금 이렇게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재미있는 일들로 꽉 채우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니까 그게 더 지금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들은 삼성전자 30대, 40대 분들이 연쇄적으로 사표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직장 애정도 많으시고 삼성전자에. 네, 저는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참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도 제 회사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애사심이 훨씬 큽니다. 그 회사보다 삼성전자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았으신 거 아니에요? 알지만 네, 뭐 여러 가지로 쇼핑할 수 있는 도움도 주시고 아니, 저도 이제 뭐 아주 가끔 삼성전자 강의를 가거든요. 공장에도 가고 뭐. 아, 라인에도 가시고요? 네, 라인에도. 사업보별로 이렇게 부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완전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공장에 가면 막 캠퍼스라고 그러나요? 네. 와, 막 그 운전하시는 분을 붙여주시잖아요. 네, 기사님. 거기 이제 나는 날 위해서 붙여주신 줄 알았더니 대부분 해매를 늦게 오니까 붙여준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캠퍼스 막 엄청 커가지고. 맞아요. 거기가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도 뭐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그룹 공채를 보고 삼성, 당시에는 삼성증권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가지를 안 했던 사연이 있는데 약간 이제 친구들도 워낙 많잖아요.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을 대부분 갖고 상당 부분은 퇴사를 했는데 뭐 임원이 돼서 퇴사한 부분도 있고 임원 안 돼서 퇴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은 이직을 한 분도 있고 뭐 다른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큰 회사와 행복은 정말 비례하지 않는 것 같긴 하다. 통상 보면 입사하기 전에는 그게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 네. 취업 지명상들은. 그런데 저는 그때 그 큰 회사를 안 가고 1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증권회사 갔거든요. 이야. 한때 엄청 후회했어요. 갔더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삼성 연수받을 때 그 규모와 의전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평판 이런 거. 이야. 증권회사 30년 전에 갔더니 비교가 돼서 한때 좀 한두 달? 살짝 후회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후회를 안 하는 게 이야. 삼성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더 성공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껏 30년 동안 내가 해온 그 다양한 경험은 없었으리라.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뭔지 되게 절실히 느끼는 게 저도 삼성전자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새로 처음 해야 되게 됐어요. 책 쓰는 것도 뭔가 처음이었고 강의를 하는 것도 또 바깥에서 하는 스타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대화를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요? 사내 강의랑 실제 외부 실제 좀 더 이렇게 관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강의까지도 제가 따로 들었을 만큼 듣고 완전히 그냥 정말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업가처럼 1인 사업가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 과정을 걷으셔야죠.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연은 딱 마침 어울리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을 하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여성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당분간은 장기로 한국에 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청천변력 같은 소식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지난 4월에 득달같이 한국에 왔어요. 이미 항암치료를 하고 계신 상태였고 몰라보게 야윈 엄마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도 치료만 잘하면 수술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에 임했지만 상황이 악화됐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전개로 또 저희를 놀라게 할지 몰라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27개월 된 딸입니다. 어찌나 이 아이가 고마운지 요새는 저에게 엄마,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마 라며 큰 효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아이가 저의 엄마의 큰 기쁨이기도 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슬픔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모았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아놓은 돈은 엄마의 치료비로 쓰고 싶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날을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둘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전공을 살리기에는 시간이 제약을 받고 밖에 낚아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자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제안, 충고 내지는 도움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두 사람을 돌보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주주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요. 이 사연을 보고요. 경제상담이 아니라 가장 걱정이 되는 대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7개월 된 딸이요. 이게 경제적인 거랑 일단 관련 없이 27개월 된 거면 굉장히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엄마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며 효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게 27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아이 괜찮은 걸까? 그냥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일단 경제적인 게 안 보이고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지금 너무 돌봐야 될 게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좀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딸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아이는 한참 이제 뇌나 이런 거가 성숙할 시기 아닌가요? 교수님?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뭔가 좀 방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괜찮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27개월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죠? 4살 정도 되는 우리 나이로? 그렇죠. 이때면은 약간 뭐 땡깡을 부리고 좀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말 막 시작했을 나이니까 이렇게 뭐 사달라고 어리광 부리고 이럴 나이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정상적인 발달의 단계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가 병에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의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엄마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많으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아름님께서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엄마 얼굴이 좀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이제 뭐 내가 지켜줄게 보다는 엄마 사는 세상이 재밌어 보여 이게 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죠. 되게 엄마를 존경하지만 이 세상이 힘든가 봐 이거보다는 우리 엄마가 좀 날 차라리 덜 봐줘도 좀 재미나게 살고 뭐 세상에 좀 살아볼 좀 뭐가 있나 보네 뭐 이런 어떤 느낌 아직 언어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너무 희생적이신 분이고 훌륭하신데 어떤 자기 이름 석자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도 그렇고 좀 어머님을 좀 도울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남독녀신 건지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뭐 보니까 관계로는 이분이 호주에서 나온 거니까 진짜 나오셔야 될 상황이거나 그런 마음이거나 어쨌든 그래서 좀 정보가 부족한데 제가 지금 1대1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좋은 어머니한테 병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다 보면 사실 제일 좋은 게 밝은 표정을 어머님께 져드리는 건데 어머님만 뵙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마음이 지치고 번아웃이 되면 어머님한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엄마 힘내세요라는 똑같은 멘트지만 거기 이렇게 짜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간호를 병간호를 하게 되셨을 때 더 즐거운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충전이 돼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다 끊으시거든요. 효녀일수록 효자일수록 부모님이 아프신데 내가 뭘 해 내 행복도 끊고 일도 끊고 내가 오히려 집중하겠어라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좀 효율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나도 재충전이 돼야 잘 일종의 서비스니까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머니를 좀 함께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너 그만큼 좀 따님도 좀 잘 하면서 저는 경제활동을 좀 하시는 거를 죄스럽게 여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입원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항암만 치료를 하고 지금 조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수순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좀 크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항암을 하면 이제 암 부위가 좀 줄어든다. 그렇다고요. 보니까 저도 저거 해보니까 네. 그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이 사연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으신 건지 그런 정보들이 아예 없어서 이제 최대한 그런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지 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가난한 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불행하고 엄마가 좀 우울해 보이는 거는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좀 힘든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는 게 부모님은 항상 행복했어요. 하지만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방에서 살았었고요.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지하방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의 친구들하고 너무 재미있게 놀았었고 엄마 아빠랑 너무 행복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 가난했던 기억이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가난이라는 것보다 엄마가 슬퍼하고 엄마가 불행한 거 그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IMF 세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데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이 IMF였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실직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도 버텨왔었고요. 하지만 그 경제적으로 부모님은 정말 많이 어려우셨을 테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좋은 옷을 못 입고 좋은 외식을 못 하고 이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뵌 적은 없는데 되게 화목함 가죠. 그러신 것 같아요. 하긴 돈이 많다고 화목하거나 행복한 거하고 물론 확률적인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워낙 없으면 이제 사실 화목이 깨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좋은 기억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럼요. 돈도 있고 행복하고 긍정적이면 좋으니까 개최해지는 거죠. 그런 것에다 불구하고 그러셨다는 것도 그것도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한주주님이 이제 그래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굴지의 기업을 다니셨고 그리고 또 뭐 윤 교수님 후배니까 또 버련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낫지 그건 확실하게 그런 상태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거지 지금 상태가 만약에 그게 연장이 됐다 그러면 그 추억도 사실 그렇게 행복한 추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 일종의 조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투영되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가 좋으면 과거가 좀 아름답게 포장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던 과거 기억은 좋은 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좀 어머니가 이게 이도저도 못하고 있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두 분을 돌보시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해보는 거 장기전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도움이 하는 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경제력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돌봐야 되니까 이게 좀 상충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려면 어쨌든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사소한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돈이 적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일하시다가 또 많은 인연들 만나 뵈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나 도움받기 어려우면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또 이렇게 어린 딸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경제적인 도움 하시고 정말 부족하면 경제적 자립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드는 게 그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저도 짧게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두 개만 좀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되게 공감 능력도 좋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위로라는 게 일정하게 쭉 지속되는 게 필요하고 약간 장기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한테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의 60% 선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매일 좀 힘들 때 전화를 하는데 그게 좀 힘드시다 그러면 60% 선을 얘기해보라 하시면 2주에 한 번은 전화 2주에 한 번은 실제로 만나서 식사하는 거 이러면 이제 처음엔 그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쭉 가는 게 동생분을 위해서도 좋고 관계를 위해서도 좋다. 그거 하나 말씀드려서 그 60% 선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양자택일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냐고 하셨는데 이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사람을 돌보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게 근데 하여튼 요즘 연구는 그걸 좀 끌어가면 우리 뇌가 좋은 아이디어를 더 잘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증이 많으시니까 그래 그냥 더 케어하자 희생하자 뭐 이렇게 딱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좀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연으로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경제적 환경이 좀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바라기는 한주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길게 보시고 또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딸아이도 중요하니까 어머니가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딸에게 투영되는 모습이 훨씬 더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더불어서 어머니의 병이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쾌차하셔서 이렇게 여자 3대죠. 그렇죠? 외할머니 엄마 외손녀 그렇죠? 이제 좀 건강하게 좀 외출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도 좀 가시시기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주주님 이렇게 나오셔서 사연도 읽어주시고 또 진심어린 상담도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하세요. 한주주의 뭐라 그러셨죠? 잠 못 드는 밤 잠 못 드는 밤 꼭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 그 제목 같아요. 별밤 느낌 난다. 약간 그런 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라는 바가 아무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밤에 DJ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성적인 제목 감성적인 그 유튜브 메인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씩 밤에 잠을 못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밤에 친구가 돼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담아서 그렇게 경제와 투자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막 그렇게 엄청 프로 투자자는 아니지만 제가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투자해왔었던 저만의 인사이트와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는 전문가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있지만 그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우리 주식시장의 온도를 또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 유튜브 잠 못 뜨는 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논문이 정말 준비된 유튜브신 것 같아요. 제가 전 잊은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우리가 다중인격은 이상하다. 다중이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경영심리잡자나 이런 거에 워낙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여러 개래요. 워낙. 그래서 때로는 뭐 그게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이 오를 때 우리가 억누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제가 그러니까요. 그걸 읽었는데 그 사례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변했어? 다중이 다중이. 다중이. 그 안에 있었겠죠. 좋은 의미로 그런 거죠. 완전요. 아나운서님 같기도 하고 방송 진행자 같기도 하고 내가 삼성전자 인재개발 쪽에 있었다는 게 사상계 안 된다니까. 저도 그쪽에 몇 분 만나봤잖아요. 변신선거. 인생 이모장. 한주주님의 잠 못 드는 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도움 많이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화면 하단에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카운셀 at e-broadcasting.co.kr 그런데 이제 2년쯤 하다 보니까 사연이 많이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작가분이 꼭 강조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뭐 실패한 거 가슴 아픈 얘기 꼭 그런 거 아니래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 얘기가 아니시고 아 내 주변에 있는 얘기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카운셀렛 e-broadcasting.co.kr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좋은 책 여러분께 직접 우송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이죠. 그런데 꼭 12월이 됐다고 해서 뭘 마감을 하고 1월이 됐다고 시작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마무리와 좋은 출발을 이렇게 동기부여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어렵고 또 녹록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또 3프로 상담소를 늘 사랑해주시는 우리 찐팬이 여러분들은 12월 한 달만큼은 날씨와는 달리 따뜻한 한 달이 되고 또 2023년을 잘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95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한 주님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리로 네.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 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